오늘 이 자리는요 컨텐츠 산업의 현재를 짚어보고요 그리고 미래를 전망하고 또 미래를 활짝 열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 국제 컨텐츠 컨퍼런스 컨텐츠 산업의 또 한 번의 시작점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컨텐츠 산업을 이끌고 계신 많은 전문가 분들 그리고 기빈 분들께서 오늘 행사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13번째를 맞는 이 콘의 주제는 진화, 컨텐츠, 미디어 그리고 크리에이터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융합하면서 우리의 컨텐츠 경험은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속도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적은 단순한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 산업의 놀라운 진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기회를 얻는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컨텐츠는 이낙은 어떤 특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컨텐츠는 이루야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대해 그리고 이런 경험이 높은 점점에 대한 문제들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컨텐츠는 이루는 이런 종류의 댓글로 인상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는 이루는 인상에 대한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는 여러분의 컨텐츠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전 caffeine 종료 정권 보aser 알겠습니다 doubtful Y could fit a ha jong 켈 만입니다 다른 한 형제들일 수naj을 위해 his dad los 하는 préidos young boy and go to reasoning and into fingerpicking guitar and she's from the Korean band 걸 generation her video idea boy one of the best stupid video of the year ahead of Miley Cyrus, Justin Bieber and Lydia Gaga so that's a pretty amazing thing for a K-pop singer my ter purchased 월티스피인 환경은 이미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세계적으로 우리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많은 디바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듯이 1인당 평균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이미 두 대를 넘어서 2.3대가 되고 있고 싱가폴 같은 나라의 경우는 이게 3.3대입니다. 무엇보다 아마존이 가장 게임업계와 갖고 있는 튼튼한 연결고리는 바로 아마존의 인프라 스트럭처 서비스입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인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게임업체들이 널리 사용을 하고 있고요. 게임을 서비스를 돌아가게 하는 대부분의 인프라 서비스가 아마존의 AWS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게임업체들은 물론 한국의 유사한 브랜드들까지도 사실 AWS는 이미 거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마시고 관찰하세요. 이유는 여러분이 상상한 어떤 것도 실제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을 역단으로 주관적인 형태의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권화된 형태의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는 것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의 키예요. 이제 생명을 말해야지, 이 세상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более, проф babysitting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могу 불편하기 위해 스타일링하려는 면을 주관적으로 주관하려는 것입니다. 희망할 이유는 없이 지금까지 으멍을 주관하거나, rede지대단은 우리가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자유의 경우는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성도적으로 이 conven이 되었습니다. 아들 수준에을 보신 수 있습니다. 사이의자들이 그런데 그것도 더욱이 중요합니다. 현재 구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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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들이 이를 통해 많은 시간에 어떤 구독자가 구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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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